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제는 대권을 이루기까지 6성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줄을 문제 삼겠다며 무더기 소송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공백기가 길어지는 불확실성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펼쳐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막판 개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아직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는 점한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단 5개 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앵커리지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또 사실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 대해서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 대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위스콘시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상당히 선거 지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선정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0년에 그런 플로리다 선거 용지 재검표 사건으로 인해서 36일 이후에야 사실 대통령 선거 결정이 났거든요. 그거 전례를 밟는 게 아니라 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전을 실제로 몇 군데에서는 버렸고 SNS를 통해서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줄을 문제 삼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예고까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폐색이 짙어질수록 좀 체념하는 듯한 이런 식의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위터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넋두리식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쪽의 큰 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짚은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연방대법원에다가 선거에 대한 불공정성, 그다음에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점, 정확하게 지적할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2월 중순이 돼야 사실은 지금 선거인단이 원래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선거인단 뽑는 그런 절차인데 오히려 늦어져서 상당 기간, 오히려 지난 2000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주가 되고 있는 네바다주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오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어요. 벌써 4월 1일 연속 상승인데 지난주에 뚝뚝 떨어졌던 거를 빠르게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저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증시는 다우디수가 2%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지금 대비했을 때 보면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가 상승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한 6% 정도 올랐고요. 그중에서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페이스북 8% 이상 올랐고 아마존도 한 6%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기업도 4% 이상. 대체적으로 보면 IT 기업이 상승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사실 미국 대선에서 그런 바이든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정될 거라는 불확실성이 거친 측면에서 이제 옳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상원 선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을 점할 거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증시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21%에서 28%까지 지향하는 거. 그런 정책들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안 인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측면에서 보면 증시로 유입되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증시가 부정적인데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S&P5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 향후에 주가 흐름을 예고하는 지수도 최근에 5%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 이 부분을 월가에서 높게 보면서 증시가 올랐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뉴욕 증시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부양책이었거든요. 경기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올랐고 합의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에 반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잡으면 이 경기부양책 부분은 오히려 일정이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시가 부정적일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표면적으로는 경기부양책에 좀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할 때도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의 올해 경기부양 규모 예산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바이든 측이나 바이든이나 민주당 측은 한 2조 2천억 불 정도 규모가 더 배 이상 많거든요. 3조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3조 9천억 불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올해 경기부양이 2조 2천억 불 정도가 시행이 될 걸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당장 또 법인세를 인상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거라는 측면에서 증시는 조금 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공존 체제를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경기부양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좀 내리고 있어요. 원래는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내렸거든요. 0.03% 내려가지고 지금 한 0.7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가 좀 상승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거는 경기부양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좀 지연될 거라는 하나의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미국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양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은 양대 후보가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분석이 이제까지 많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양대 후보 누구도 대통령직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는 이 시점도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될 텐데 이 상황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국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조처와 호조세입니다. 특히 3분기 접어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부 글로벌 전망기관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9%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 부활이라든가 수출 규제 같은 직접적인 그런 제재 수단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어떤 규제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보호주의 무역 색채가 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것 같거든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중국 간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스탠스가 완화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서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글로벌 교육량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나라에 미친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신 김에 우리나라 경제 영향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2400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꽤나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바이든 승리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뉴욕 증시가 오른 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증권가들 전망을 보니까 2400을 넘어서서 2800선을 갈 거다. 이런 식의 장밋빛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현실성이 있는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은 트리플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 상승, 그다음에 원화 강세, 그다음에 채권 가격 상승, 그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좀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금리하고 연동성이 꽤 높아요. 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상금 감기 보면 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일부는 내렸습니다. 어쨌든 채권 가격은 강세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증시가 오르는 이유가 말씀드린 바치 미국의 재정 조치를 확대되면서 또 중국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압박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도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선에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게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성장률 차이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이 지금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트럼프 후보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더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경제기관 전망기관 그다음에 무디스, 골드만삭스, 시티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바이든하고 트럼프 정책의 차이가 GDP 성장률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치 보게 되면 1.2%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조치율이 늘어나고 경기부양책이 좀 더 확실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지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교용량이 1%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0.26% 정도 개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경제가 1.2%포인트 개선됐을 때 전 세계 교역 양 증대하는 정도가 0.4%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0.4%에다가 우리나라 GDP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 0.26%를 반영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관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0.1%포인트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대한 교역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라고 할 수 있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조. TPP라고 하죠. 거기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 교역량이 10% 증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통상정보학계에서 2019년도 논문 보면 다자 무역기구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지금 가입했을 때 교역량이 10%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불확실성 요소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선 이후에 취해야 할 태도 그리고 향후 경기를 좀 더 잘 부양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수출 교역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신호거든요. 다만 경기해야 할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전장 대비 9원 50전 정도 낮아져서 1,28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역량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데 제한 요인은 될 것 같아요. 제품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가 R&D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M&A 이런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뉴딜 정책에서 여러 가지 유망, 미래차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신산업 육성책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